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친문세력들 가운데서 반문재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들의 선전한 것과 달리 오히려 고통을 주고 우리 생활에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또 그들의 실체를 적당히 포장해왔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드러나는 실체를 보니까 너무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맘카페인 팔리쿡은 이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투표권이 생기고 진보만 찍어온 사람인데 조국 사태 이후에 현 정권에 돌아섰다. 촛불집회 참가 후에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저같은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엔 지금까지 댓글이 620개가 달렸습니다. 이 카페 글에 그간 많아야 댓글이 한 200여개 정도가 달린 것이 많았는데 그 200개와 비교하면 620개의 댓글은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댓글 대부분은 나도 기대했었는데 너무 실망했다. 끔찍한 4년이었다 하는 동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보다 20분 먼저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에는 댓글이 66개에 거쳤습니다. 회원수가 37만 6천명인 강남엄마 대 목동엄마라는 이 사이트엔 적은 코로나로 크게 걱정한 일 아니다. K-방역 실패했다고 문정부를 공격하는데 천신망고 끝에 촛불로 세운 정부인데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32개에 달린 댓글 모두가 무슨 말도 안되는 손이냐 아직도 신문이 있다니 놀랍다 하는 비판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회원수 300만명인 맘카페 맘스홀릭의 한 회원은 문정부들어서 대출이 다 막혀버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최저시급이 올라서 직원수는 줄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한 회원은 이전 대통령도 나쁜 점이 있지만 적어도 서민인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 정부는 내놓는 것마다 나에게 직격탄이라서 삶이 흔들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과거 현 여권 지지 성량이 강했던 맘카페 분위기가 최근 크게 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40대 여성이 주축인 온라인 맘카페에는 초기에는 출산, 육아, 살림살이 정보를 주고받은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맘카페 운영자 등을 만나서 대선 유세를 하고 또 민주당 척도 당시 지역 맘카페 관리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맘카페는 강한 친문 성량의 사이트로 변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운영자가 삭제하거나 또 회원을 강대 탈퇴시키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를 잘 관리해왔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현 정권 지지글만 도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작년에 조국 사태와 부동산 값 급등 그리고 올해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글은 올라와도 호응을 못 받고 대체 지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대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 정부 들어서서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졌다는 불만의 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맘카페에서 10년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 씨는 나이가 40살입니다. 김모 씨는 예전에는 소수의 목소리 큰 친문 회원들이 맘카페 분위기를 좌우했다면 이젠 그동안에 침묵했던 보통의 회원들이 부동산이나 코로나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입문교영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청인 3, 40대는 가계 경제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그런데 조국 사태에 실망하고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진 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살림살이까지 안 좋아지자 돌아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움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문재인의 선전선동술에 대해서는 수호가 넘어가고 언론들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보도하는 대로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직접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를 깨닫고 보니까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도 없고 방향도 틀리고 무엇보다도 집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는 정책들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또 부하 이런 행복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권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았구나 이 운동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제 서서히 그리고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벤트로 쇼로 이렇게 막 선전할 때는 그런가보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내 생활에 이렇게 직접 직계탄을 맞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자기 집권 세력들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들은 국가를 경영하거나 관리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부 다 행복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그저 명분 공정 정의 이런 걸 내쉬어 가지고 좌파 같이 가지고 계속 우파를 공격하거나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우리 공동체 간 갈등과 혼란이 계속 지술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계층이나 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대 하나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난세입니다. 난세. 난세란 것은 국민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지르는 그런 때가 난세입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장악된 언론을 통해가지고 야 멋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이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조국 등 핵심 참모들하고 청와대 격리해서 와이사스를 딱 입고 테이크아웃짜리 커피를 들고 정원을 거닐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걸 보고 야 멋있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군의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고 있는 대통령. 야 우리 대통령도 저렇게 군의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서민 대통령이고 특권과 건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에 삭삭 쏘봐가지고 와 멋있다 잘한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성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층으로부터 대깨문으로 또 참여인 데에서 민변에서 속속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후회하고 오히려 탄식이 줄을 잇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친문 성냥 맘카페마저 지금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기반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